인기 아마 다 팔렸더라고. 그래서 항상 샀어요. 또. 있긴 한데. 다행. 남친도 맛보고 해줄 수 있어. 좋네. 오늘의 주인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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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양파를 세계로 이거 괜찮아요. 먹어보십시요. 회삭바삭이 찼다. 진짜 맛있어. 부드러워. 군바동주. 진짜 맛있어. 찹쌀. 만들어진지 얼마 안된걸 먹어야 맛있어. 진짜 맛있어. 빵집에서 한건데. 대박. 진짜 맛있어. 대박. 라레빵. 라레빵이 뜨빵같아. 진짜 맛있어. 그냥 쩌 다 깨끗하게 패배 기줌이 나왔어요. 가루 떨어지는 쿠킹밭에 지우면 돼요. 쿠킹 탁 쩝쩝쩝쩝 사망 중 уже 진짜.. 살짝 드심 죄송합니다. Luxus 안좋은 신경쓰 지저분이 없어서 긴 shout-on 이 과목은 목 막혀요. 이녀도 같이 드세요. 그래도 맛있다. 대박. 진짜 고파. 맛있어. 손내고 먹을만해. 진짜 맛있어. 뽀싱뽀싱. 바삭바삭. 바삭바삭. 맛있어. 저번에 만찬 소금빵. 그래서 맛이 별로 없었는데. 가서 구운 거라 진짜 맛있다. 나 감자 씹었는데도. 진짜 맛있어. 다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끝. 남은 빵 부스러기. 제가 가르쳐 처리할게요.